중전의 소생 중에는 그 자리에 앉힐 제목이 없다?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대동이 되는 왕자가 세자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. 역모가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게지요. 저 썩어가는 뿌리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?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? 나 아니면 누가 내 새끼들 지키겠어?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 해도 이 엄마가 알아서 해. 한글자막의 한글자막 by 한효정